먹방 대 단식입니다. 뭐 유튜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야당은 연쇄 단식, 여당은 참외 먹방, 오염수 정국 대치 국면이다 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는 우원식 의원 단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우원식 의원 단식에 들어갔고 여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찾은 모습.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이건 오염수는 아니고 싸드, 전자파 관련한 부분인 거죠. 이 경북 성주를 직접 찾아서 전자파 없다, 문제 없다. 이 성주, 참외가 특산품인데 참외를 먹고 있는 김기현 대표의 또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두 모습 같이 엮어봤는데요. 보고 오시죠. 야, 맛있게 눈치 있는 것 같다. 얼마나 맛있다. 찹찬다. 와, 설탕 부졌어요. 여기에도 맛있다. 엄청나라, 엄청나라. 누가 보더라도 얼토당토하는 괴담. 그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승맹이 되었습니다. 고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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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아닌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런 시계의 의사 표시는 본질을 호도하는 거죠. 지금 뭐가 핵심인지 일본이 오염수를 방뇨하겠다고 하는데 그 밖에 방법이 없는 건지, 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오히려하도록 촉구하는 게 주깐국가로서 더 맞는 거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쪽은 굶고 한쪽은 먹고 우려가 되는 건 많이 먹어서 체하면 약을 먹으면 되긴 합니다만 단식 굶으면 몸이 정말 상해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이고 출구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동안의 단식 투쟁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 의원의 몸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부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